지금까지 우리는 npm의 사용법을 충분히 살펴봤습니다. 이것은 축하받을 일이에요. JavaScript라는 컴퓨터 언어를 통해서 Node.js 위에서 동작하는 수많은 패키지를 설치할 수 있게 됐거든요. 오늘날 가장 뜨겁게 성장하고 있는 컴퓨터 언어와 플랫폼이 JavaScript와 Node.js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기분 좋죠? 기분 좋은 것도 능력입니다. 한편 우리는 컴퓨터 어디에서든지 실행되는 독립적인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을 지금까지 살펴본 거예요. 이것도 좋지만 npm의 또 다른 증가는 JavaScript라는 컴퓨터 언어를 통해서 나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발휘됩니다. 바퀴를 다시 만들지 말라는 격언이 있죠. 자신이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탈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위대한 과학자의 고백도 있었습니다. npm은 누군가가 이미 만들어 놓은 수많은 바퀴들이 저장되어 있는 거인의 어깨입니다. npm의 차익정리정돈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부품들을 이용해서 나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세요. 또 그렇게 만들어진 나의 프로그램을 다시 npm의 패키지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독립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다른 사람의 부품으로써 사용할 수 있게 보시는 것도 너무나 좋습니다.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심리적인 것부터 비즈니스적인 것까지 정말 많거든요. 자, 여기까지입니다. npm과 좀 친해지셨나요? npm과 친해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를 곰곰이 감상하시면서 이제 수업을 떠나시면 되겠습니다. 봐주셔서 고맙습니다. 축하드리고요. 축하드리고요. 축하드리고요.